인사권자의 고유권은 아니지만 교통방송은 오세훈시 산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을 받으니까 제가 오늘 그렇게 사람이 없나? 연합뉴스에서 앵커를 맡았던 변상욱의 출세권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중파를 거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변상욱이라는 사람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이 양반이 유독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방송을 너무나 기회주의적으로 결정적인 시기에 날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매일 경제신문 기자 한 사람하고 연합뉴스의 앵커인 변상욱 씨하고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 있더라도 마저 못해서 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이게 아주 결정적인 시기는 피해야 되는데 유독 변상욱 씨하고 그 다음에 매일 경제 여론 부장 가는 양반 두 사람이 바로 지난 대선을 전후해 가지고 내놓고 뭡니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런 그것은 2020년 4.15 총선거가 다르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건 그야말로 부역한 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양반입니다. 변상욱 씨입니다. CBS 기자 출신의 변상욱 앵커가 TBS 교통방송에서 새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됐다. YTNS 뉴스가 있는 저녁 진행자 자리에서 하차한 지 두 달 만이다. TBS는 변 앵커가 오는 24일 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생방송되는 변상욱의 우리 동네 라이브 진행을 만든다고 밝혔다. 콘셉트는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로컬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변상욱 씨가 다른 방송인들이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바로 2022년도 3.19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언모론 언모론이야말로 언모다. 이렇게 해서 아주 내놓고 그냥 그야말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제가 좀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언모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냐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의 요제가 그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뭐 여러분들 앵커가 아니더라도 그런 시사 프로그램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굳이 써야 되냐. 오세훈 씨 이 방송 듣고 있어요? 오세훈 씨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오세훈 씨가 당선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을 그렇게 그냥 TV에서 교통방송에서 또 중요한 프로그램을 줄 필요가 있냐 이야기. 행랑식 사전투표함이란 것은 손이 쑥쑥 들어간 투표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쓰는 것이 부정선거의 원흉이라고 그동안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표함에 뭐 장금장치도 없고 뭐 없죠. 행랑행으로 돼 있어서 이러면 손이 쑥쑥 들어가는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쓰고 있는데 옮기고 보관하기에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다만 직포로 돼 있는 거라 똑바로 쓰기가 난강하니까 받침대까지 쑥 집어넣습니다. 한 번 모양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부직포로 돼 있는 투표함이고요. 똑바로 쓰지 않으니까 이게 누구면 변상욱 씨 설명입니다. 이런 플라스톱에 담아서 투표를 하고 나중에 꺼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못 보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투표로 나중에 조작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랑식 여러분들 사전투표함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수시로 이런 표를 이렇게 쑤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왜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쓰냐 이야기도 당일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 달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연합뉴스의 여러분들 그런 앵커 로서 바로 3월 1일 사전투표에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밖에 숱한 허위 정보들이 번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여야 후보를 모두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생긴 게 뭡니까? 확진자 사전투표에 속구리 파문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모론 자체가 여러분 음모입니다. 유권자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욱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또 TV에서 쓰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왜 이러면서 오세훈 씨는 그 귀한 여러분들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이러면서 많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도 방송에 가 여러분들 기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제이아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냥 TV에서에서 YTN에서 그냥 하차 앉으자마자 바로 교통방송에서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냐 이야기죠. 정말 오세훈 씨는 정신 좀 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변상욱 씨를 제가 기억하는 것은 딱 여러분들 지난 3구 대통령 선거 때 그 많은 언론인 가운데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규탄하고 나선 사람이 이 소위 연합뉴스의 앵커인 변상욱 씨하고 그다음에 더 용감한 사람이 매일경제시문의 여론담당 부장인가 노원명 기자입니다. 부정선거 얘기 이제는 못하겠지 허망한 기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냥 실명을 했습니까? 공 씨 등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망산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들이 현실적인 책임을 묻기는 없다. 그래서 공 씨는 접니다. 기껏 벌금 밖에 더 내겠나. 그 망상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누추해지고 정치 불신의 비용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계속 유튜브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벌 것이다. 그래도 검찰이 수사로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 가짜 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짜증스럽고 힘들지만 그 수밖에 없다. 이게 매일경제 노원명 오피니언 부장이 언제 선거입니까? 3월 13일 날 선거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로 뭡니까? 점철됐다는 것이 밝혀진 시점에서 이런 거를 선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은 입을 다 다물었죠. 아주 사안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2020년 4.15 총선에 침묵했던 언론인들하고 격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좀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3월 13일 날 이렇게 노골적으로 뭡니까? 사람을 엄해하고 이렇게 욕하는 칼럼을. 매일경제 노원명의가 눌러가면 밑에 욕이 아니라 다발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다발로 해놨죠.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게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대표적인 정치 여러분들 일본지인 종로구의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거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은 플러스 10에서 23%.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것이죠. 국민의힘은 윤석열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어떻게 여러분들 민주당은 훨씬 플러스 뭡니까? 십몇 퍼센트가 있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십몇 퍼센트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표를 당 동별로 다 빼앗아가 이재명한테 옮겨줬으니까 차이값이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고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뻔히 보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프가 아주 예술입니다. 에이팡님 잘 보셨습니다. 이게 거의 예술 작품이다. 예술 작품. 앤디 워홀 작품 같은 겁니다. 완전히 예술 작품이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만큼 정직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며 사전투표 조작한 그 행위가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담기지 않습니까? 그 담긴 최종 결과물이 이걸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게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이게 땅에 쏟았습니까? 이게 화성에서 왔습니까? 이 검성에서 왔습니까? 이거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뭡니까? 전산에서 만든 자조자 아닙니까? 과거에는 관악구청이 관악센터인데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박찬진 씨인가 박채진 씨인가 이번에 사무총장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부정선거를 언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또 TBS에 뭡니까? 또 옮겨가지고 출시를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ructor의 사이신nya 된 사람이 Bond 오수색을 하면 그 사람의 arrive 팬Me이 오수색을 하면 여러분 고소한을 놓고